오늘의 행운 톡톡. 성공한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감정이 없어야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다섯 가지 감정은 무엇일까요? 성공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수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즉, 자기의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성공은 자기 확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와 명예 등등 외적으로 아무리 그럴 듯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도 스스로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곤한 인생일 것입니다. 이런 자기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감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와 성공이 따르는데요. 먼저 질투심입니다. 성공은 추상적이라 등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가령 문화계에서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이나 과학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단순 비교해 누가 더 성공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겐 질투심이 없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이고 다음은 주위 사람들이 성공해야 자신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가며 만족한다면 그것이 곧 성공인 것입니다.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인데요.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 대상에 전혀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관심은 어떤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란 말이 있는데요. 그처럼 무관심은 무서운 감정인데 이는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열정을 말라 죽이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인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일자리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어느 날 아프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은퇴한 후에도 걱정 안 하고 먹고 살만한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등등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늙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만한 것을 모두 준비해 뒀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걱정이란 감정이 자신을 실패로 몰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절망감이라는 감정인데요. 절망감이란 희망이 꺾인 마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해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으면 그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한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 마음으로는 무엇인가 시도할 의욕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처지가 보잘것 없어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성공이 진행 중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정은 탐욕인데요. 인간의 탐욕이 야망이나 목표, 꿈이란 말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갖는 것과 뜻을 높이 두는 것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더 갖고자 하는 탐욕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더 나은 변화에 대한 생각이야말로 야망이나 꿈이란 단어와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에게 없어야 하는 다섯 가지 감정, 질투심, 무관심, 두려움, 절망감, 탐욕이라는 감정에 초연해질 수 있다면 그는 성공자가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큰 가치 있는 성공을 향해 순항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행운 톡톡은 김정수의 백만장자연금술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돈으로부터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